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3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네 번째 과목입니다. 전기 위험 방지 기술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과목은 잘 아시다시피 과락 과목으로 출제되는 확률이 높은 과목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전기와 화학이 과락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렇지만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히려 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유리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경우를 봤을 때의 전기나 화학이 과락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는 문제를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가? 제가 본 강의에서 전기와 화학은 가장 짧은 분량을 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냐? 그것만큼은 반드시 개념과 이해, 개념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문제가 조금 변형돼 나오더라도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우리는 과락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몇 문제 정도가 나오는지, 제가 항상 한 50% 정도, 절반 정도는 항상 나온다고 그랬죠. 8문제를 맞춰야 과락을 면하는데 통상 10문제 정도 또는 11문제, 12문제까지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전구체의 반지름은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죠. 제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를 별표로 표시해 두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별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 되겠죠. 회전구체, 휠의 시스템으로 내용이 법령에서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 휠의 시스템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드디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또 내용상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휠의 시스템에 등급이 나오면요. 등급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레벨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개의 레벨로 등급을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회전구체의 반지름이죠. 그러면 회전구체의 반지름과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가 있다 했습니까? 메시 치수였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인하, 도선, 상호간,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묶어주시면 제가 항상 묶는 거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숫자가 좀 혼란스러우니까 묶어서 정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편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회전구체의 반경일 경우에는 1레벨일 경우에는 여기는 숫자를 20, 2, 3은 6으로 가라 그랬죠. 2, 3은 6으로 해놓고 가운데 45를 끼워 넣는 식으로 정리하시라 했습니다. 혹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같이 딸려 올라와야 됩니다. 묶어서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 정기에서, 정기 그러면 우리가 감정과 작업 기억나시죠? 그럼 작업은 다시 정전작업과 활선작업, 충전작업. 이 정전작업은 절로 차단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활선작업은 요즘은 충전작업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쓴다 그랬죠. 이 용어들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충전작업할 때요. 활선작업을 할 경우에 유자격자와 유자격자가 아닌 경우에 띄워야 될 이격 거리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정도 설명드리면 공부하신 분들은 아, 그거 참 이거 비슷하다.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유자격자가 아닐 경우에는 뭡니까? 3미터 이상을 이격시키라고 하나의 수치가 딱 나오죠. 그런데 유자격자일 경우에는 전압에 따라 접근 거리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 접근 거리를 처음부터 나갈 때에 접촉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369로 나간다 그랬죠. 거기에서는 그렇죠? 자, 3, 6, 9 이렇게 나가면 이 접촉검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이에 369로 해놓고 45를 끼워 넣으세요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90부터는 계속 20을 더해서 나가면 됩니다. 끝까지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369에 45를 끼워 넣으세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2, 3은 6이라고 하고 45를 끼워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슷한 것들은 공부하시면서 같이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시는 뭡니까? 5, 10, 15, 20으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안기법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고요. 몇 시는 5 곱 바둑판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5, 10 곱하기 10, 15 곱하기 15, 20 곱하기 20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하도선이 내려오는데 간격, 상호간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 거리는 여기서 같이 외워 줘야 되는 게 앞에 있는 5가 아니라 10이고 이 둘이 똑같이 10이에요. 그리고 뒤쪽은 몇 시 치수의 숫자와 똑같아요. 15, 20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10, 10 여기는 5, 10, 15, 20, 15, 20이 똑같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묶어서 정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회전구치의 반지름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등급, 그렇습니다. 1등급 20, 맞습니다. 그렇죠? 2등급 30, 맞습니다. 3등급은 45죠. 45인데 40이라 그랬으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4등급은 60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뵙지 Honors 하고 있어요. уль가는 25001 이전시는이 높이네요. everty고 40대ional sabemos 창리를 cages고